저 주작 안해요. 저 사랑의 주작은 없어요. 저 사랑의 주식은 없어요? 아 다 알린데 이거 머리핀 같은 거예요. 해는 안 좋아해요? 해는 안 좋아해요. 네. 과제 제출 아직 안 했어요? 과제 제출하지 않았어요? 네? 과제 제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버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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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주마 마트 소개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료 뭐 먹어요? 음료 뭐 먹어요? 저 아메리카노. 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거든요. 얼어 죽으면 안 되죠. 얼어 죽으면 안 되죠. 제가 당신을 봐야 되니까요. 제가 당신을 봐야 되니까요. 자림씨. 자림씨. 네네. 수능 본 적 있어요? 수능 본 적 있어요? 지금 본인 대학교 잘 갔다 오신 분.. 아 아닙니다. 아 저 그.. 네 수능 본 적 있습니다. 제 대학교요? 제 대학교요? 네. 과장 한 번 보여줘 봐. 자림씨. 자림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21살 됐습니다. 21살이요? 21살이요. 저는 20살이에요. 저는 20살이에요. 아 연하구나. 왜요? 연상 좋아해요? 왜요? 연상 좋아해요? 네. 자림아. 자림아. 오늘만 오빠 할게. 올해만 오빠 할게.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자림씨 미안해. 농담이에요.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자림씨. 자림씨. 네네. 옆에 머리에 뭐 단거에요 지금? 옆에 머리에 뭐 단거에요? 달인데 이거 머리핀 같은거에요. 아 달이라고요? 아 달이라고요. 해는 안좋아요? 해는 안좋아요? 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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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안좋아요? 네. 저도 회 안좋아하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소개팅에 과장을 입고 온거 자체가 저는 마음에 좀 안들어요. 그럼 벗을게요. 벗었습니다. 지금 좀 혹시 착장 보여주실 수 있나요? 캠 살짝 내려봐. 네네.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픈됐네요. 엠넷인가요? 저 주작 안해요. 저 사랑의 주작은 없어요. 저 사랑의 주식은 없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사랑의 주작은 없어요 주작. 아뇨. 주식 안한다. 저도 주식 배우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자림씨. 인스타그램 자주 하시던데. 인스타그램 자주 하시던데. 당신의 인스타그램 옵니까? 당신의 인스타그램 옵니까? 약간 저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 플랫폼이죠. 아 그 일상 잘 보고 있어요. 그 일상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까는 거 보니까. 목소리 까는 거 보니까. 좀 긴장하신 듯. 좀 긴장하신 듯. 아 저요? 아 저 굉장히 긴장 중이죠. 이렇게 미남이신 주성님 앞에서 이야기 중인데. 어떻게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하하하. 크게 한 번 웃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림씨. 자림씨. 저 누구 닮은 거 같아요? 연예인 중에? 저 누구 닮은 거 같아요? 연예인 중에? 아. 그 있어요. 진짜 있는데. 아. 미미미노요. 그럴. 미. 아. 제가 더 아깝지 않나요? 네? 아 아니야. 아 굉장히. 미니 미노가 훨씬 잘 생겨서 저보다. 아 좀 상처네요. 어째 어째서요? 제가 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여러모로. 야 오작동. 실망이네요. 야 왜 오작동이야? 뒤에 있는 빼빼로는 뭐예요? 뒤에 있는 빼빼로는 뭐예요? 제 팬분이 만들어 주신 쿠션입니다. 팬분이 만들어 준 거 맞죠? 팬분이 만들어 준 거 맞죠? 네 맞아요. 조금 의심이 되네요. 조금 의심이 되네요. 그 남자 누구예요? 그 남자 누구예요? 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이해해 줄 거예요? 다 들어줄게요. 다 들어줄게요. 사실 저희 아빠가 만들어 주셨어요. 아 아버지요? 아 아버지요? 아 아버지요? 괜찮나요? 쏘리 포 탈루와. 쏘리 포 탈루와. 괜찮습니다. 모르셨으니까요 뭐. 살림씨. 네네.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저.. 당신이 이상형? 전.. 아 저는.. 당신은 인형이요. 당신의.. 인형이요. 당신은 인형이요. 당신의.. 아 저는.. 제가 한방 먼저 매겼죠? 고단수거든요. 저 고단수 진짜 좋아해요. 저 고단수 진짜 좋아해요. 저 리드 당하고 싶어요 저 리드 당하고 싶어요 어떤식으로요? 적극적으로요 적극적으로요 어쩌라고요? 밥 먹고 그래 자림씨 God bless you 아유 되게 유머러스 하시네요 저요? 한 유머 하소 한 리모 하죠 리모요? 유머요 유머 유머요 좋았다 저 서울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이요? 네 비타민 지금 제 옆에도 계시네요 늘 너 옆에 있을게 늘 너 옆에 있을게 아 진짜 하나 먹겠습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하나 줘요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하나 줘요 화물에 넣어줘요 아 아 고마워요 힘이나요 고마워요 힘이나요 비타민 아직도 입속에 있네요 네네네네 비타민 먹으면서 계속 가겠다 아 비타민 먹으면서 계속 가겠다 당신이잖아요 예? 아 날 먹.. 아 잠시만요 자림씨 이건 좀? 이건 좀 아니죠 스트리머 닫지 못했어요 제가 좀 무리했네요 죄송합니다 자림씨 네네 뭐 투게더에 글 써요? 뭐 투게더에 글 써요?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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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비즈니스 거리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일할게요 저도 일할게요 책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학교 대학교 어디가 뭐지? 뭐 하시는 거예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아 지금 과제 때문에 바빠요 과제 때문에 바빠요 지금 과제요? 제 책 보여드릴게요 아니 제 책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요 이 책은요 카우보이 라는 책인데요 카우보이 라는 책인데요 저 십덕이에요 저 십덕 네? 저 십덕이에요 아 본인 십덕이에요? 네 네 애니메이션 하나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주제곡 아 애니요? 아 애니요? 오아노나 샷쏠니 아 계속 가요 끝까지 가봐 자림씨 자림씨 저도 노래 불렀잖아요 잘하셨어요 저도 노래 불렀잖아요 네 자림씨도 리액션 돼요? 자림씨도 리액션 돼요? 아 리액션이요 어떤 류의 리액션 원하세요? 아 저는 단연 아 저는 단연 아 저는 단연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죠 잠깐 3만원만 주세요 자림씨 자림씨 아 자림씨 단가 그새 올랐어요? 단가 그새 올랐어요? 아니 사실 뭐 롤러코스터 이렇게 일어나서 춤추는 거는 원래 기분 안 좋으면은 10만원에도 잘 안 하긴 하는데 아이씨 아이씨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네? 일어나 네? 아이씨요? 사쿠라모 동작 메인동작만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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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자림씨 십덕이에요 아 네 십덕이에요 주성님 저를 갖기 위해서는 그걸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이제 그랜절 가능하신가요? 자림씨 자림씨 이거 소개팅 맞아요? 아 네네네 이거 서커스에요? 이거 소개팅 맞아요? 이거 서커스에요? 제 친구 원정상님을 지금 서커스 동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원정상님이요? 원정상님이요? 네 걔 누구야? 네? 너 뭐야? 너 뭐야? 남친구 있었어? 너 친구 있었어? 에이? 밖으로 나가 네? 왜 갑자기 반말하세요? 아니 뭐야? 추성아 들어와 추성아 들어와 추성아 들어와 추성아 들어와 좋다 좋았다 추성아 미미미누님 같네요 뭐 미미미누요? 미미미누요? 걔가 누구죠? 네네네네 걔가 누구죠? 되게 멋있는 유튜버분 계세요 아 멋있진 않은데 추성아 뭐 아 그래요? 추성아 제 생각에는 멋있진 않았어요 자림씨 자림씨 네네 오늘 저 오늘 저 어땠어요? 어땠어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몇 점? 몇 점? 5점 드릴게요 자림씨는 자림씨는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말도 안 돼 남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남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아 이상형이요?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저 운동 배웠어요 저 운동 배웠어요 아 어떤 운동 하셨어요? 저 태권도요 저 태권도요 아아 태권도 같이 갈래요? 태권도 연습 같이 갈래요? 아니면 저랑 겨룩이라도 하시죠 그럼 아니면 저랑 겨룩이라도 하시죠 겨룩이요? 소켓팅에서 바로 이제 부부싸움으로 가는 건가요? 부부요? 어 부부요? 들켰네 아 들켰네 자림씨 마음 들켰네 어머 자림씨 마음 들켰네 그런게 아니고요 아 이제 좋아했구나 좋아했구나 짜리밍 짜리밍 뭐야 어 방금 미미미노님인줄 알았어 방금 짜리밍 하는거 걔가 누구에요 어 똑같애 걔가 누구에요 아 아니에요 저는 뭐 아 아니에요 그분이 훨씬 목소리 좋죠 그 그분이 훨씬 아 여기까지 할게요 뭐죠? 오작도 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아가 있는 듯 했어요 과제제출 아직 안 했어요 과제제출 아직 안 했어요 과제제출 아직 안 했어요 과제제출 아직 안 했어요 네? 과제제출 아직 안 했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보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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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뇌저만네요 자림씨 자림씨 네네 반수할 생각 없어요? 반수할 생각 없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 입시상담이 갑자기 돼버렸는데 반수요? 서울대에서 반수하면 어디로 가죠? 하버드대 가나요? 고대가요? 고대가요? 고대? 아 진짜요? 네 원래 그렇게 해요 그건 진짜 몰랐네요 원래 그렇게 잘해요 에이케이스긴 해요 에이케이스긴 해요 어째세요? 고대 좋아하세요? 네 아 저 고대보다는 안되죠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이제 50여분간 아바타 소개팅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짜리밍씨부터 오늘 콘텐츠 소감 어땠는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누나로 2행시 지워볼게요 주성님이랑 혹시 해봐도 될까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운? 누? 누가 나 좋아하는 것 같던데 나? 역시 너였냐? 주성씨는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 저야말로 약간 오작동이 있었긴 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당조림이라서 되게 좋아했는데 두 분 조합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저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안녕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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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